안녕하세요. 오늘은 쭈쭈바를 먹어볼거예요. 어? 나도 쭈쭈바를 먹어볼거예요. 삼촌은 안되네. 음... 나 못먹지? 하나, 이거. 아, 쭈쭈쭈가 먹어야지. 자, 윤턴의 방으로 고고고고고고 따라오세요. 윤서씨, 갑시다. 윤서씨. 갑시다, 윤서씨. 안가면은 벌칙으로 안내야됩니다. 그게 벌칙인가요? 네. 오빠, 이거 뜯을 수가 있어. 괜찮아. 아, 손을 사고. 아, 됐다. 뿌잉. 아, 일단은 아이스크림 부터 주... 발표한 얘들아, 얼른 와. 아파리 와! 여기 앉으면 앉아 그럼 나는 이런 사람 말이야 여기 앉으면 앉으면 돼 난 편하게 할게 여러분 제가 지금 이거 보여드릴까요? 자 여러분 제가 보여드릴게요 오빠가 왜 저래 먼저 제가 이렇게 먼저 이 버튼을 꼭 눌러야 돼요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해서 이러지만 이렇게 나오겠죠 저도 한번 해볼래요 저는 한번 해볼래요 전화 전화를 주주한테 먼저 해볼게요 먼저 주주한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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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말만 하고 끝났네요 이제 너무나 렐리 아닌가 노사 변신했잖아요 맞아 자 이렇게 하고 맞아요 아저씨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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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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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도착 다 샤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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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끝ί 이제 룰루 늘까 생일 생일 축하해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이 아닌데요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길 바래 안녕 오늘은 이렇게 시크릿 조지 친구들을 소개해봤어요 다음에 만나요 안녕